자,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텐션이 떨어지면 안 되지 새벽이 와도 구독자들이 내가 맥주 먹는 걸 진짜 좋아하더라고 아 참 진짜 술 먹먹지 티내나 착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되지 혜울이 오케이? 언더스텐? 언더스텐이 뭔 뜻이라고? 아 따 빨리 오케이 소리 딱 들어가지고 하지마 아니 진짜 이거 치우기 힘들어 지금 하나 둘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제대로 배워와 꼭 꼭 하지마 오케이 스탑 참 이거 배운 거 있잖아 우리도 자 맥주 짠이 아니니까 안 나는구나 언더 스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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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잠깐 잠깐 일단 돌멍기를 먹어 왜냐 비린 맛이 있잖아 이거 돌멍기를 먼저 먹는 게 나아 내가 볼 때 오케이 아이 아 상놈이 형 양반들은 이렇게 들고 먹는 거라고 여기다 소주를 보고 먹는 거야 음 음 와 가까이 돼 가까이 떨어지잖아 이거 떨어졌잖아 여기 지금 초장이 아 몇 가지가 안 켜야 되네 짠 음 음 음 좋겠다 돌멍게랑 그냥 멍게랑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돼 어우 돌멍게가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고 속 살이 없잖아 네 진짜 비싸 10kg에 한 십 몇 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 근데 속 알맹이로 따졌을 때는 몇 구람도 안 돼 응 그리고 죽는 게 많아 그래서 메뉴판에 없어 그리고 잘 안 들어와 이게 음 시골이라 더 잘 안 들어오지 물은 버리면 안 돼 물 응 여기다 따라 놓으라고 이따가 소주 타먹을 때 오케이 이야 맛있다 와 옛날에 이거 있잖아 껍데기도 탁 가서 먹었어 이게 전복 맛이 난다고 음 껍데기를 이렇게 도려내면 속살이 있잖아 네 그럼 이거를 도려내서 기름장을 찍어 먹으면 전복 맛이랑 비슷해 음 소라랑 비슷하다고 옛날에 이걸 까서 손님들한테 다 줘서 그랬을 때 어 오 맛배기로 자 샤아 와 짭짤한 게 좋지 와 샤아 나 와사비 한 번 먹어볼까 이거 와 와사비가 너무 맛있어 요즘에 대가사비 와 와 맛있다 조금이지만 맛있네 됐고 이제 과메기 진짜 맛있다 근데 작지만 내가 피로도가 엄청 많이 쌓였거든요 나도 그래 지금 이런 거 좋은 거 먹으니까 그나마 좀 회복이 되네요 손으로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자르면 또 맛있거든 막 투박하게 잘라야 돼 그렇지 딱 접어서 쫙 자 여기다가 아니 하나씩 싸놓자고 아 싸놓자고 아니 유튜브 과거는 뭐 아직도 몰라 아 답답하네 자꾸 나를 이렇게 공격하면 나도 반격할 명분이 너 형 좀 그만 놀려 임마 그리고 아니 유튜브에서 서로 안 놀리면은 그건 뭔 재미가 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 또 지 같은 거는 아우 난 아까 꿀 순간적으로 놀랬네 또 난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소름이 돋는다니까 어 하지마 왜 갖고 다녀 그런 걸 이렇게 손만 집어넣으면 마늘 하나 넣어줘? 아 좋죠 오케이 단양은 마늘이지 자 됐어 나 올해 과메기 안 먹어봤는데 우리 집 과메기 맛있어 야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지 야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지 우와 역시 크게 먹어야 돼 아 이거 과메기 먹고 싶어서라도 한 개 더 먹어야겠다 요즘 유행하는 서울의 봄 봤어요? 서울의 봄? 봤지? 상남자들이 먹는 이랑하고 과메기 딱 이렇게 올라가 촤악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일단 먹고 아 술은 아 이걸 먼저 싸우면 어떡할래? 술 채써? 여 그 누구 말투에요? 우리 저 나의 고향 아 상주 왜그래 여 밥 못써여 구미도 이렇게 해요 구미 난 상주 사람이잖아 아 한 잔 해 여 한 잔 해 여 똥띠여 아 아 아 아 돌돌마리로 뭐야 야 또 이렇게 처음 먹어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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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끝났지 아 아 아 아 아 야 역시 김치는 통으로 먹는 게 그래도 낫네 서울에 보면 봤어요? 봤지 신군부 구태타 할 때 하나회에서 정총장 연행하는 거 봤어요? 급한 보고 사연한 게 뭔가 총장님의 진술을 좀 받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 녹음기 가져왔나 녹음 준비가 되어있는 곳까지 가셔야겠습니다 뭐야 이놈들 아 아 영화면 빨리 갈 것이지 뭘 꼽을 봤지 그러면 내가 형 연행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? 나를 연행을 왜 해? 아니 형 뭐 연기 같은 거 들어오면은 연기 안 할 거예요 해봐 솔직히 나 연기 들어왔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한 것도 있거든요 영화 진짜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진짜 말만 들으면 유명한 사람이 건달 캐릭터 코믹캐릭터로 광소 씨가 와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제가 솔직히 못 나왔습니다 거기 나를 데리고 왔으면 내가 스타가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이 얘기를 형한테 사석에서 얘기한 적은 아니 근데 나를 좀 데리고 가서 엑스트라로 내가 그럼 내가 초롱이 반 정도는 됐을 거 아니야 내가 그 캐릭터보다 약간 더 귀엽게도 할 수 있어 나는 단 총장님을 연행하라는 지시를 상부에서 받았습니다 뭐해? 뭐해? 정 총장이 나를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? 형이 정 총장이에요 아 그래? 3부에서 단 총장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제가는 받았나? 대통령은 제가를 제가 받았습니다 뭔 소리야? 나를 체포하라는 제가를 받았다고? 녹음기 가져와 녹음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가 어디야? 보안사로 가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안사? 거기 내가 왜 가는데? 대꾸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 정신 나갔니? 조용히 안 해? 어이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 어이 야 야 이걸 하려고 지금 나한테 정 총장 야 진짜 웃겨 죽겠네 너 지금 이거 하려고 나한테 연기 시킨 거야? 정신 나갔어요? 아 이거 참 한번 써먹기 힘들다 대단하네 진짜 써먹기 힘들어 진짜 아 왜 이렇게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지니까 형이 똑똑해지니까 내가 속여먹기가 힘들잖아 속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기가 오래 걸린다고 와 참 나 이거 하려고 진짜 너무 오래 걸렸다 아니 아까 몇 시간 전서부터 정 총장 보셨냐고 안 봤는데 또 안 봤 야 봤다고 이 연기를 아 오 마이 베베 오 마이 베베다 오 마이 베베 오 마이 베베 마트지 마트 아니 뭔 라면으로 먹을 거야 하 먹고 싶은 거나 와 많이 빠졌네 와 라면 뭘로 어떤 걸로 불레 우리집라면 우리집라면 없어 백종원 라면? 이것도 맛은 있더라고 근데 부부김치 삼행라면 뭐 다 있잖아 열라면 매운 거 아니 뭐를 넣을 건데요 굴 가리비 형이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나아요 어 나 그냥 백종원 라면 이 데다가 안 끓여 먹어 봤거든 오케이 그걸로 한번 가보시죠 오케이 백 대표님 오늘 한번 끓여서 먹어 보겠습니다 화약총은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요즘에는 아예 안 했잖아 그런걸 생각을 못했어 아니 이거는 우리 찍으려고 굴 가져왔죠 근데 이거는 알맹이가 엄청 크지 이거는 거제도에서 친구가 보내준 거야 깨 오케이 자 가리비를 먼저 넣어놔 응 아 난 가리비 먼저 넣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이게 오늘 아침에 가져온 거 우리가 그 안 잡아먹은 닭이잖아 개가 난 거야 이거 천 개 천 개 우와 야 이거 덜어주는 건 내가 할게 아예 왜요 왜 또 불안해 손님이잖아 집에 가면 또 네가 이렇게 해주잖아 오케이 맛이 없으면은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이거 맛이 없으면은 단양 떠야죠 진짜 꼭 면을 먹어야 돼 형 면 좋아하긴 하지만 또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먹고 자는 게 나는 또 속이 괜찮더라고 아 줘봐 내 자 따라 봐 맥주 야 먹방 끝내려고 했는데 또 아이고 우리는 우리야 우리야 아... 꼬들뻬기 꼬들뻬기 엄마가 가을에 캔거 나 먹으라고 제가 좀 먹겠습니다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엄청 캐로 다니셔 가을에 진짜 굴이 굴 먹어봐 야 민경아 진짜 잘 먹을게 이거 진짜 올려줘 굴이 진짜 완전 끝난다 으아 끝났다 끝났어 으악 김치를 한 몇 개 이렇게 싸서 먹어봐 하아 짤 텐데 맛있다 이 굴이랑 짜여? 안 짜여? 전혀 안 짜여? 하나도 안 짜여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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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꾸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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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으어어어어어 하아 땀이 나 땀이 안녕하세요 미키란쎄 조카 얌얌얌얌 야온이에요 네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뤼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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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한글자막 by 한효정